ja. 갈게요. 어? 간다. 간다. 태형아 간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무서워. 나 없어! 약간 방탄출근 드라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야. 너 왜 안가와? 마 communicated 깨발라고 하는데. 도덕이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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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있어요 근데? 저거 안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틀렸어요 형 안 틀렸어요 어 나도 안 틀렸어 오 슈가구 어 전공? 형이 너 틀렸잖아 형이 너 틀렸잖아 어 나는 말 안 했잖아 어 나는 말 안 했잖아 어 나는 말 안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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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하고 있잖아 정공아 이거 한 번 들어두면 안 돼? 내가 여기부터 바닥 깔고 있을게 어.. 무거워거든 나 이거 비켜줘야 되나? 아니 일단 이쪽 면부터 하면 되니까 하고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아.. 얼마나 대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몇 번 안 돼?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아.. 이쪽.. 아.. 이쪽에서 하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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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지요 그럼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응 거기인데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아.. 오케이 땡큐 땡큐 갑니다 우리 뭐가 탁탁탁 있잖아 해도 돼 하루 배웠다고 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하.. 진짜 미치겠다 자 6대 4 나도 분량을 내고 싶은데 김태형이 보고 있나? 김태형이 보고 있나? 김태형이 보고 있나? 땅뚱 일단은 저희 준비운동부터 네 작성하게 흐뭇하려고 도전 와 Sydney aron 테이킹 장 아저씨 배가 boil 아... 어ke ems 마 trendy 나 뭘 만들어 보고 싶은 거 같긴 한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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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세요 더 보세요 가운데로 가면서 가운데로 가면서 잘하셨어요 오..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ilyn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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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끝났어 잘했다 잘했어 야 너 끝났어 오 잘했어요 찰떡 야 빨리 먹어봐봐 어? 보여요 고 Yo 내 거.. 야 내 거 그렇게.. 뭘 위해서 만들어 아, 너 커피 안 먹지? 오는 거 좋다, 형.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한 발 이렇게? 안 내면 잉거 가위 가위 아, 해. 아, 그럼 지민이 형 승! 파이팅! 파이팅! 내 맨발로 해볼게. 안 아파? 어, 안 아프네. 으아악! 안 되지? 쏠리지? 신발이 너무 커? 형아, 장갑 끼고 해. 형아, 장갑 끼고 해. 하아... 아... 저, 갑니다.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저, 갑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틀리면 여러분, 그냥 군물에다 생각하고 김치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정국부터 갑니다. 나 TV 틀어, 나 띡! 하나, 둘, 셋! 형! 오! 정국! 그렇지, 정국아! 이걸 왜 안 두려워하지?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상남자입니다. 아... 오마한 말이야? 오마한 말이야? 단계 이 시간 시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상남자 5가 뭐? 왜 내 맘을 날린 건데 네가 사랑이 되지 않기를 빌었어 왜 내 맘을 날린 건데 왜 내 맘을 날린 건데 왜 내 맘을 날린 건데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아 아 아 수비선수를 공격으로 내보냈 뭐여 깜짝이야 오 뭐야 아 아 아니죠 왜 말을 해야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둔군 사실 최저히 얘기하자 사실 최저히 얘기하자 이거를 한 대 모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럴 거면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그쪽 우리만 얘기할 거면 나가서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할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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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입니까? 안 개입니까? 또 중립이에요? 저는 원이야. 왜냐 엉덩이는 갈라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말하는 한 봉우리 이거 원수야? 쇼크맛 정우씨 어떠세요? 원이 이마도 쇼크맛 정우? 쇼크맛 정우? 나 먹을래. 한 봉우리 한 봉우리 한 봉우리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위임만 먹어요? 아니 아니 먹었죠. 이거 김치 중두에서 김치만 빼도록 유행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귓밥도 어떻게 맞네? 귓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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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밥살 등장 아니랍니다. 정우야, 정우야 일로 와봐. 왜? 와 대박이다. 형 계속 태우고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자 2시 바쁘고 verlier는 중 혹시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5, 6, 7, 8 가위 가위 고 아싸 올라오 반갑장으로 뽀뽀 헤어지는 거 같아 혜택보다도 뽀뽀 뽀뽀뽀 찡겨 아아악 두꺼만 두꺼만 엄마가 더 잘 성립 뿜뿜 뿜뿜 지진다 까지 아아아아아아아 백석립 으귀여워 뭐야 이거 왜이렇게 귀여워 직수 뭐야 이거 임팩트 장관 아니야 우와 우와 뭐야 나 그거 보여줘 우와 우와 야 쩐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재능이 뭐야? 야 정구아 나 봐봐 지금 저거 뭐해? 나 이거 고용 좀 할게 야 너 여기 다 있는데 왜 안 가져가지? 야 고마워 세 개 다 가져왔다 아 진짜? 엄청 많는데? 다 가져가지 마 나 좀만 줘라 아 싫어 아니 좀만 줘 우리 팀 아니야 좀만 줘 아니야 아니야 너 안 되겠다 너 아니야 알았어 하나만 줘 내가 볼게 봐봐 어? 어? 아 진짜 근데 또 저희 팀이 또 하면 하거든요 좋겠다 오기로 내가 저희 팀이 또 하면 해요 저희 옛날에 뭐 달리기 할 때도 또 정구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이스만 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이스만 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이스만 합니다 다음에 뭐 깜짝 놀랐을 수도 있다 진짜 아 진짜로 다음에 와서 종국이 아무것도 안 해갔네 빨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가 재단 좋아 제가 초 간단 스피드로 가르쳐 드리면 내가 이렇게 또렷게닛 밖에서 이러지 않으면 고개를 막 주는게 고개를 막 주는게 이게 또 힘드네 엠트 엠트 손 떼기 싫어가지고... 왜 서투러져? 남자들이 다 앉아. 남자들이 다 앉아. 나 앉아있으면... 모자 똥이라고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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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킨. 야 이거... 야 이거 치킨다. 치킨다. 자, 그럼 그럼.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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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가요? 이거 치킨다. 와이프에서 유당. 네. 예, 제가 이때. 도망가게 가야지. 지금 T6 스트레이닝 프로. 이 게임이 없다고? 제 게임이 없었어. 뭐? 안 때만 피해. 안 때만 피해. 감사합니다.